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상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맵핑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맵핑룰, 맵핑룰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생긴, 이게 뭐예요? ERD이죠. 맞습니까? 개체관계다야그램, 또는 ERD라고 하기도 하고 ER모델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ERD를 뭘로? 릴레이션 스키마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맵핑룰이죠. 맞아요? 그럼 이 맵핑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개체는 뭘로요? 릴레이션으로, 맞아요? 개체는 뭘로? 릴레이션으로, 그 다음에 속성은 뭘로요? 속성은 항목으로, 이 속성들은 뭘로? 그렇죠. 항목으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 키 속성, 식별자가 되는 얘는 뭘로? 그렇죠. 기본키로, 기본키로 되죠. 그 다음에 관계는 뭘로? 관계는 외래키로. 자, 이게 이제 맵핑룰이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런데, 릴레이션 스키마를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릴레이션 스키마에서 기본키는 밑줄을 이렇게 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부분이 기본키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 모델링은 설계하는 과정이죠. 그죠? 과정인데, 데이터베이스를 개념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과, 그러니까 개념적 설계 단계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이게 뭐죠? ERD죠. ERD. 맞죠? ERD를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그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릴레이션 스키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실제 처리에 알맞도록 내부 저장 장치 구조와 접근 경로 등을 설계하는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즉, 데이터 모델링이, 그죠? 개념적, 논리적, 그 다음에 물리적 해서 뭐라고 했어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과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트랜잭션 모델링을 수행한다.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피첸 박사에 의해 최초로 고안된 뭐를? 뭐를? 그렇죠? ERD죠. ERD. ERD 또는 개체 관계 모델, ER 모델 같은 말이죠. ERD를 이용하여 개체의 구조, 개체의 타입과 개체의 타입관의 관계 구조를 표현하게 된다. 이는 저장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해 정보 구조와 형태를 개체와 관계 중심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나타나게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모델링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체계화하여 저장 시스템에 정시킬 데이터를 선별하여 구조한다. 필요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모델링 단계는 무엇이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논리적 모델링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논리적 설계 단계. 그렇죠? 그 다음 DBMS 기능과 특징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독립성과 무결성이 유지되면서 저장 구조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모델링 단계는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2번이 뭐였었어요? 그렇죠? 논리적 모델링 설계 단계였죠. 맞습니까? 이 단계에서는 개인적 모델링 단계에서 표현된 ER. 개체는 뭐예요? 개체는 테이블로. 그렇죠? 개체는 테이블로. 속성은 물론. 그렇죠? 속성은 물론. 속성은? 그렇죠. 항목으로. 맞습니까? 항목으로. 변환된다. 이와 같이 기념적 모델링 결과를 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맵핑 룰이라고 한다. 됐고요. 물리적 모델링 단계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무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테이블의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없도록 하는 개체 무결성과. 그렇죠? 개체 무결성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기본 키에는 Null이 올 수 없다. 또 중부될 수 없다. 그게 개체 무결성이었죠.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외래식별자를 이용해서 상호 자료로 참조할 때 오류가 없도록 하는 무엇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면 뭐예요? 개체 무결성과 어떤 무결성. 그렇죠? 참조 무결성이 되죠. 그래서 한번 정답을 찾아 봅시다. 1번은 ERD. ERD가 어디 있습니까? ERD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지금 ER모델이라고 해요. ER모델. ER모델이나 ERD나 같은 이야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됐고요. 그 다음 2번 정답은 논리적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항목. 항목. 항목이 column이죠. 그렇죠? column 맞습니까? 항목이랑 column이랑 같은 이야기죠. 항목이 없다고 답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은 뭐였어요? 4번은 mapping rule이었는데 여기 있네요. mapping rule. 그리고 5번은 참조 무결성. 여기 있죠? 참조 무결성. 이렇게 해서 이 예상 문제의 정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 타입과 관계 타입 간에 구조 또는 개체를 구성하는 속성 등을 약속된 기호로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 뭐다? 뭐다? ER모델이다. 그렇죠? ER모델이다. ERD다. 그렇죠? 됐고요. 개념적 설계에서 만들어진 구조를 논리적으로 구현 가능한 데이터 모델로 변환한 단계로 스키마를 정의하는 과정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혹은 논리적 설계 과정이라고 한다. 그렇죠? 릴레이션 스키마를 정의하는 과정을 됐습니다.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결과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근거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변환하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다? 그렇죠? 맵핑 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개체는 이제 이 맵핑 룰에서 그렇죠? 맵핑 룰에서 개체는 뭘로? 그렇죠? 개체는 뭘로? 테이블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속성은 항목으로 같은 이야기죠? 클럼. 속성은 항목으로. 그 다음에 식별자는 뭘로? 기본키로.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는 뭐예요? 관계는 외래키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맵핑 룰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죠? 맵핑 룰. 됐고요. 자, 외래키를 이용해 두울 릴레이션에서 참조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하는 무기력성을 뭐라고 합니까? 참조 무기력성. 그렇죠? 그래서 개체 무기력성하고 참조 무기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체 무기력성은 뭐예요? 개체 무기력성은 기본키, 프라이머리키. 그렇죠? 참조 무기력성은 외래키, 포링키에서 어떤 결점이 없애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됐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N 대 M 관계예요. 그렇죠? N 대 M 관계. 자, 교수와 학생. 학생은 지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 그렇죠? N 대 M 관계가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강의. 그렇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교수는 학생을 여러 명 강의할 수 있고, 학생은 여러 명의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네요. 그렇죠? 이것을 이러한 ERD를, 그렇죠? Relation Schema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꾸어지죠. 이렇게 바꾸어지는데, Mapping Rule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 바뀌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제 관계죠. 관계. 이 강의라고 하는 이 관계를 표현해야 되죠. 그렇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 대 M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별도의 릴레이션 Schema, 별도의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의 기본키와 이것의 기본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을. 교차 엔티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고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효율적인 고객 관리 방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모델링 과정에서 무엇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계하게 되었다. 아직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죠. 무엇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 중에서 개념적 설계 과정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항목, 관계 등을 이야기 쉽도록 표현하는 기법이다. 그럼 1번이 뭔지 알겠죠. 그죠? ERD죠.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는 ERD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됐고요. 자, 해서 이제 그림이 나오고 ERD가 나오죠. ERD가 나오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두 테이블 간에 등록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면 3번은 뭐예요? 3번은. 그죠? 자동으로 등록이 들어가야 되겠는 거죠. 자, 이 위에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강좌하고 등록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관계는 마른 물걸로 이렇게 표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등록이 되겠고요. 또한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들을 관리하고 구분하기 위해 고객 번호를 키 속성으로 하여 뭘로? 기본 키로 설정하고 강좌 테이블에서는 감옥과 기타 관련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을 키 속성으로 하는 기본 키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강좌에서는 뭐가 지금 기본 키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죠? 과목 번호.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목 번호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고객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의 관계를 분석해 보니 한 명의 고객이 여러 과목을 등록하여 수강하는 고객도 있었고 한 과목에 여러 명의 고객이 등록되어 고객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여러 과목. 그죠? 한 과목이 여러 명. 그럼 뭐예요? N 대 M 관계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N 대 M 관계. 됐고요. 이와 같이 기업 설계를 마치고 논리 설계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객 테이블의 한 고객이 수강하고 있는 담당 강사가 누구인지는 고객 테이블 정보만으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아하. 그죠? 따라서 고객 테이블에서 강좌 테이블의 기본 키인 무엇을 이용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참조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포링키죠. 맞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답항을 찾아볼까요? 1번 답항이 ERD였죠. 1번 답항 ERD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답항을 찾아볼까요? 답항은 이제 감옥 번호 있습니다. 감옥 번호. 자, 감옥 번호. 네.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3번 답항은 이제 등록 관계였죠. 그죠? 등록 관계. 그래서 등록 관계. 찾아 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 4번은 뭐에 있었어요? N 대 M이죠. N 대 M. 자, N 대 M. 여기 있구요. 그 다음 5번은요. 외르키였죠. 참조 무결성. 그래서 외르키. 외르키.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ER 모델 또는 ERD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됐구요. 자,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과 강좌 테이블의 관계는 고객이 강좌에 등록함으로써 관계 형성이 되며 한 명이 여러 과목. 그죠? 한 과목의 여러 명. 그래서 이런 경우가 N 대 M이었구요. 그 다음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죠? 외르키가 필요하죠. 외르키. 포링키. 그죠? 자,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상 문제를 통해서 개념,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나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표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자,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이런 테이블의 틀, 틀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릴레이션 스키마. 그 다음 이 테이블에 어떤 값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을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었죠. 그리고요, 이 행. 행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튜플. 맞습니까? 그리고 이 열. 열을 속성. 속성. 그렇죠? 그리고 어떤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그것을 이제 도메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죠? 후보키, 기본키, 그 다음에 대체키, 외래키, 그 다음에 슈퍼키에 대해서 배웠고요. 기본키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프라이머리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외래키. 외래키. 포링키죠. 포링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후보키는 뭐였습니까? 후보키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후보키의 특징이 뭐예요? 후보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유일성이 있어야죠. 유일. 유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학생 테이블인데, 학번, 이름, 주민번호, 학과, 학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것은 뭘일까요? 그렇죠? 학번 가능하죠. 학번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학번이 최소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키가 돼요. 이름은 돼요, 안 돼요? 이름은 될 수가 없죠. 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주민번호 다 틀리니까 후보키가 될 수 있습니다. 학과, 안 되겠죠. 학년, 될 수가 없어요. 또, 학번하고 이름을 같이 묶어서 기본키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후보키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돼요? 최소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예약한 탑승 열차의 정보를 나타낸 테이블이다. 해서 이제 열차가 있고요. 열차. 그래서 열차번호, 출발, 도착, 자석수, 수요시간. 그 다음에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 테이블. 고객번호, 이름, 예약, 열차번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위 테이블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테이블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키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에 하나 이상의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무기로성 위반입니까? 그렇죠. 키 무기로성 위반이 되죠. 테이블에서 각 튜프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을 후보키라고 한다. 맞죠? 그중에서 후보키는 무엇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한다. 그건 뭐입니까? 그렇죠. 후보키는 유일성과 맞습니까? 그렇죠.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한다. 슈퍼키는 뭐예요? 슈퍼키는 키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열한 것이 슈퍼키죠. 슈퍼키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모든 튜프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후보키와 다른 속성들과의 모든 조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고객 테이블이다. 앞에 여기에 있는 고객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될 수 있고, 이거와 이거 두 개 합친 것, 이 세 개 합친 것,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슈퍼키라고 합니다. 거기서 고객번호 또는 고객번호 이름 또는 고객번호 예약열차 번호, 고객번호 이름 예약열차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슈퍼키라고 한다. 따라서 슈퍼키는 뭐예요? 슈퍼키는 유일성의 성질을 만족하죠. 하지만 뭐예요?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위 열차 테이블을 분석하기 위해서 열차 테이블의 릴레이션 스키마와 현재까지 입력된 튜플의 집합 즉, 아, 그렇죠. 릴레이션 뭐예요? 릴레이션 인스턴스이죠. 인스턴스 를 살펴보는 결과, 분석하게 되었다. 열차 테이블은 열차 번호 속성값만으로 각 튜플을 식별할 수 없다. 열차 번호와 동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1-A만 가지고는 출발지 도착시 자석 수요시험 등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열차 번호 출발지를 조합한 속성의 집합이 무엇으로 설정되었다. 볼까요? 열차 번호 출발지 이 두 개를 묶어서 지금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키로 잡혀 있죠. 기본키로. 그렇죠? 기본키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에는 기본키, 프라이머리키가 들어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키는 뭐예요? 이런 기본키는 널값이 되면 안 되죠. 널값이 되게 되면은 개체 무결성을 위반하게 된 것이고요. 그죠? 널값이 될 수 없다. 만약에 널값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개체 무결성에 위배가 된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키. 외래키에 의한 참조가 어려우면. 그럼 외래키가 안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외래키가 안 나오면은 참조 무결성이죠. 참조 무결성. 그렇죠? 자, 이제 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서 뭐예요? 개체 무결성하고 참조 무결성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여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ERD를 한번 보죠. ERD를 지금 그로 나눴는데 지금 정보공학적 표현법으로 해서 관계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고객하고 예약하고 1 대 N 이고요. 예약하고 열차하고 역시 1 대 N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고객하고 열차는 N 대 M 관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N 대 M 관계에서는 효율적인 상호 참조를 위해 관계를 별도의 테이블로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던 교차 엔티티다. 이렇게 있죠. 교차 엔티티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ERD를 Relation Schema로 바꾸는 Mapping Rule에서 그렇죠? Mapping Rule에서 얘들은 다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얘들은 다 처리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서 별도의 뭐예요? 별도의 테이블로 하나 더, 한 번 더 만들어 줘야 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답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유일성이었죠. 유일성. 18번이 되면 되겠고요. 2번은 뭐였어요? Relation Instance였죠. 자,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3번은요. Primary Key. 기본 Key였습니다. 기본 Key. 여기 있네요. 아, 여기에서는 주 Key라고 했네요. 주 Key. 주 Key나 기본 Key나 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는요. 4번은 참조 무결성. 그 다음 5번은 뭐였어요? 5번은 그렇죠? 교차 엔티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슈퍼키는 한 Relation에서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는 후브키와 다른 속성들과의 모든 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슈퍼키에서는 유일성은 만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예요?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또한 후보키는 뭐예요? 후보키는 유일성도 만족해야 되고 최소성도 만족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후보키가 있을 때, 후보키. 왜 이름을 후보키라고 합니까?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키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보키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키. 이게 기본키가 되죠. Primary Key.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그렇죠. 대체키가 되죠. 대체키.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튜플들의 집합을 Relation Instance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그렇죠. 안에 들은 값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 번호 출발지를 조합한 합성어가 주키가 된다. Primary Key가 된다. Primary Key, 기본 Key, Primary Key, 주 Key, 주식별자.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외래키를 이용해 두 Relation에 참조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하는 무결성은 참조 무결성이다. 됐죠? 네. 기본 Key는 개체 무결성. 포링 Key, 외래키는 참조 무결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N 대 M 관계의 ER, D, ER 모델을 Relation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참조를 위해서 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죠. 교차 Entity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해 되시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우리가 관계 데이터 연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관계 데이터 연산은 크게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 있다. 그렇죠? 관계 대수에서는 크게 순수 관계 연산자, 일반 집합 연산자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Select 비웠죠? Select 맞습니까? 그 다음에 Project 비웠고요. 그 다음에 Join 비웠죠? 그 다음에 Division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값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Select 연산은 뭐였어요? Select. 그렇죠? 이런 Tuple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었죠? 그 다음 Project는 뭐였어요? Project. Project는 이런 Column 속성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Project하고 Select하고 같이 지금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의미. 이 의미. 여러분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프로젝트 이름, 칸마, 전공. 그 다음 Select 학년은 1, 학생에서. 그러면 예부터 먼저 처리를 하죠.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관계 데이터 연산에서 관계 대수는 관계 대수는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기술하는 절차적인 언어이다. 그렇죠? 관계 해석은 비절차적 언어, 관계 대수는 절차적인 언어이다. 됐고요. 첫 번째는 수학적 접근 방법에 의해 나온 일반 집합 연산이다. 또 Relation은 튜포리오의 집합이므로 이 집합 연산은 기본적으로 Relation에서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일반 집합 연산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예요? Cartition Product. 네 가지게 썼죠. 됐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순수관계 연산자죠. 그렇죠? 순수관계 연산자. 순수관계 연산자 중에서 무엇은? Relation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 단위로 검색을 한다. 연산의 결과 Relation은 주어진 Relation에서 수평적 부분 집합으로 구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수평적 연산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1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Select죠. 그죠? Select 연산. Select 연산에서는 불 연산자인 and or not 등과 결합시켜 다양한 조건을 표현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순수관계 연산자 중에는 Relation을 연산 대상으로 원하는 속성 값들만 선택하는 Relation이 있다. 이 연산의 결과 Relation은 사용자가 원하는 몇몇 속성들로 구성되며 Relation을 수직적 부분 집합과 동일하게 해서 이를 수평의 반대인 수직... 됐습니까? 그렇죠? 수직연산이라고 한다. 그렇죠? 되나요? 네. 그 다음에 수직연산의 결과 Relation은 중복된 튜플들이 한 번만 표현된다. 됐죠? 네. 그래요. 이 수직연산이 뭐예요? 그렇죠?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품 테이블이 있네요. 그렇죠? 제품 테이블이 있는데 제품번호, 제품명, 단가, 주문량, 제고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품 Relation을 대상으로 예 1과 같은 현재 이 상태죠? 예 1과 같은 결과 Relation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산을 써야 돼요? 그렇죠? Selected 연산을 써야 되죠. 그렇죠? 이 중에서 행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elected 연산을 써야 됩니다. 자, 표기 형식은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Selected 연산으로 써주면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한번 봅시다. 자, 주문량하고 재고량하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비교를 해 보자고요. 그렇죠? 비교를 해 보자고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주문량이 그렇죠? 주문량이 4인 것들만 지금 나온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조건을 줄 때 주문량이 4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3번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Selected Selected 주문량이 뭐란 말이에요? 주문량이 4다 이 말이에요. 주문량이 4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 테이블이죠. 제품 테이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elected 연산은 하나의 행이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것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행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보자고요. 그 다음. 자, 예의의 결과는 이 결과죠. 예의의 결과는 복합 연산을 이용하여 단가가 2만 원 이상이고 재고량이 10 이하인 제품의 제품번호와 제품명을 갖는 결과이다. 자, 결과가 나오기 위한 표시 형식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원래 지금 여기 앞에 있었던 테이블이에요. 자, 여기서 가져온 게 뭐냐면은 제품번호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프로젝트 연산을 써야 되죠. 맞습니까? 프로젝트 연산을 써서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품번호, 카마, 맞습니까? 제품명을 가지고 와요. 그죠? 근데 조건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다시 안에서 Select 연산을 쓰죠. 그죠? 그럼 Select 연산의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단가가 2만 원 이상. 이거니까. 이거니까. 그죠? 이거니까 End. End를 의미하는 이걸 해 주면 되죠. 그 다음 재고량이 10 이하. 그 부분을 여기에서 조건을 적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품 해서 이렇게 끝내줘야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하고 Select가 이렇게 결합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순수관계 연산자 중에서 Dual Relation으로부터 조건에 맞는 튜플들을 하나의 튜플로 결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연산이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Join이죠. Join. 맞습니까? Join 연산은 Cartesian Product 연산을 실행한 후 Select 연산을 수행할 것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봅시다. 위 고객 Relation과 고객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이용해서 지금 Join을 하려고 해요. Join. Join을 수행해서 예제 상호 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Join 연산의 종류 중 어떤 연산을 수행하면 된다. 자, 어떤 연산은 뭐냐? Equal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eki join 결과에서 중복되는 속성을 제거한다. 그럼 뭐예요? 그죠? 그럼 eki join 말고요. 그죠? Natural join. 자연 join이죠. 맞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답 하나 찾아보자고요. 그죠? 자, 1번 답. 1번 답이 Select였죠. 그죠? Select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Select. 그 다음에 2번 답은 뭐였어요? Project. 그죠? Project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Project. 그 다음에 3번 답이 뭐였습니까? 3번 답이 Select해서 주문량이 4인 것 해서 했었죠? 그래서 23번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이 이제 Project하고 Select하고 같이 쓴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Project 먼저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져올 것들을 쓰고 그 다음에 Select해서 조건을 이렇게 입력해서 쓰죠. 그죠? 이거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준 것이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이 이제 Natural Zone이었죠? 그래서 Natural Zone. 자,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Relation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수평적 추풀을 구하기 위한 것은? Select죠? 자, Sigma 기호를 썼습니다. 그 다음 수직적 속성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Project죠? Project. 그때는 Py를 썼었죠?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이 뭐였어요? Project하고 Select를 같이 쓴 것이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조인. eki조인이죠? eki조인에서 중복을 뭐예요? 중복을 제거한 것이 뭐였어요? 자연조인. 네이처럴 조인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결과를 관계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근거하여 데이터 스키마로 변환한 과정에서 단순 개체는 맵핑 룰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 개체는 테이블로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속성은 속성 항목으로, 칼럼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식별자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primary key죠? primary key. 기본 키로. 그 다음에 관계는 뭘로요? 그렇죠? 관계. 그렇죠? 관계는 무엇으로 변환한다? 그렇죠? where key죠? where key. 그래서 여기에는 foreign key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즉,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도출된 개체를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맵핑 룰을 이용해 관계 스키마로 변환한다. 됐습니다. 다음은 회사에 제공한 지점과 사원들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현재 릴레이션 스키마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되었다. 자, 이런 릴레이션 스키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봅시다. 우선 두 테이블에서 테이블의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락처와 주소가 동일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가. 그렇죠? 이름이 같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좀 헷갈리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따라서 지점 테이블의 연락처 속성명은 무엇으로? 지점 연락처로 바꾸었고요. 주소 속성은 무엇으로 바꾸었다? 무엇으로? 자, 이것은 이 그림이 나와있죠. 자,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점 주소로 지금 바꿨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쭉 넘어가서.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는 물리 테이블 간에는 물리적인 상호 연관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상위 개체의 기본키와 하위 개체의 외래키, 포랭키 간의 연결과 관련된 뭡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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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무결승이죠. 참조무결승.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이 ERD에서 보면은 이게 1대 N 관계죠? 관계고요. 기본키, 기본키. 됐죠? 이거 포랭키죠? 포랭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랭키가 잡혀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답을요. 자, 1번 답. 1번 답. 네. 그렇죠. 프라이미리키. 그 다음에 2번 답. 포랭키. 그쵸? 외래키. 그 다음에 3번 답 뭐였었습니까? 지점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답 뭐였었나요? 그쵸? 참조무결승.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문제를 안 풀었었네요. 그쵸? 자, 5번 어디 있습니까? 자, 사원 테이블의 직위 속성으로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이미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사에서 지정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미리 어떤 범위를 설정해 두었는데, 그 범위를 설정해 둔 것 말고 다른 직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도메인 무결승이죠. 도메인 무결승.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결과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변하는 과정에서 개체는 테이블로, 속성은 column 항목으로, 식별자는 기본키로, 관계는 외래키로. 자, 맵핑룰에 의해서요. 됐고요. 자, 외래키를 이용해서 두 릴리에이션을 참조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을 참조무결승이라고 한다. 되겠죠. 그 다음, 테이블에서 속성값의 범위가 정의된 경우, 미리 정의된 경우, 그 속성값은 범위값 이내의 값으로 구성되어야 되죠. 그런데 동일화 속성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길이가 동일화하는 제약 조건을 뭐라고 합니까? 도메인 무결승이라고 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풀었던 예상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